오늘 에스겔 43장은 에스겔 입장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한 예루살렘에 구하던 백성들, 또 모든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가증한 죄악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모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아무리 있어도 진정한 마침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에 임할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성막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로 이렇게 드렸던 이후에 마지막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성막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를 두었듯이 또 솔로몬이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그 성전 가운데에 임할 때에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했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들어가셔서 임제하셨을 때에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역할을 온전히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예수 공동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제하여 주실 때만 우리와 늘 동행할 때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인만웰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 그것이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전에 그 발강가에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그 영광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에스겔에게 임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제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들은 납작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석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 내 보좌의 처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의 처소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석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예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임재는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전의 성전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죄악들이 너무나도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전에 어떤 모습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내가 놓아여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문지방과 문지방 이방 신들을 섬겼던 문지방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이 이렇게 맞대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의 환상들을 보면 북쪽에 가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고 또 단무스가 있고 또 여러 애국의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가증한 모습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바라봤던 그 성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그 성전의 모습 가운데 뭐예요? 그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제사장들이 거할 초소들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도 거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죄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겨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임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이 성전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자신들의 엄청난 죄악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왜? 이 죄악들 때문에 이전의 성전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떠나고 이제 다시 영광이 다시 오게 되는 이 시점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19년이에요. 19년 전에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이 실제로 떠나게 된 것은 13년 전이래요. 그런데 이제 거의 약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엄청난 그 죄악들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하거든. 그렇죠?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에 온전히 나아갈 때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들 전부 깨닫고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많은 가르침 속에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나중에 승천하실 때도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메시지 선포가 회개하라 아니었습니까? 성전되신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데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게 되고 또 성전이 성전된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의 성전다운 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의 기능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하시며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그 인만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성전의 온전한 기능, 그 거룩하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43장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혹 우리의 연약함들과 죄된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혹 가로막혀지고 연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모든 연약한 죄성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충만한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성전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몸된 예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옵소서